제작진 주문 주문이 어디갔어? 제작진 제작진 경기 2015년 67일의 기억들이 막 스쳐요 예쁜 목걸이를 사주고 싶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지만 오 난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지만 주머니에 넌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널 잡을 수가 있어 내 생활은 너에게 어울리질 않는데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겠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는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라본다 너는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행복하다고 늘 말해주지만 너는 더 바라는 게 없다고 하지만 예쁘고 좋은 것들 재밌고 멋진 일들 너도 분명히 하고 싶잖아 베이베이 내 곁에 있어주면 못하는 걸 알잖아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겠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는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라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라본다 이 노래밖에 없다 정말 가진 게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그래도 불러본다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라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라본다 우웅우우웅우웅우우웅 웨어 굉장히 8년이라는 시간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충동스럽고 정말 수많은 인내 속에서 네가 참아왔을지 나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네 마음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알지? 이 기쁨은 내 기쁨도 된다는 거 정말 사랑한다 친구야 네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 아멘